한번에 가운데로 서야지 가운데 가운데로 어 딱 중심에 다시 쭉 밀면서 어 가면서 자 그 노 없이 해봐 노 없이 나도 바다에 던져버려 아 이쪽에 이쪽에다 여기다 던져버려 노 없이 쭉 밀면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한발로 조금 더 낮은 데서 더 낮은 데서 낮은 데서 무릎 하지 말고 하여튼 놓은 놔두고 한발로 딱 한발로 흐흐흐 이거 가운데만 서는데 일단 쭉 밀면서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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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 많은 걸 해야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자 한 번 더 그 다음에 노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그 가만 해 가지고 한발로 딱 가운데 가면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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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엔 노 들고 노 들고 딱 일어서잖아 무조건 노 져 네 그렇게 그 노를 저으면 조금 더 가거든 일단은 오케이 자 출발 하자마자 노를 져 하자마자 노 져 노 져 노 져 그렇지 그렇지 저 저 저 저 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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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 번 져 그렇지 이제 횟수를 좀 눌려 봐